안녕하세요. CK입니다. 오늘은 일본 언론이 현대 제네시스 GV80과 GV70을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2년간 지속적인 GV80 신차 소식에 이미 GV80의 신선함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정말 많은데 저도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GV70 일본 기사를 보면 일단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일단 제목은 일본어로 읽을게요. 저 일본어 못하고요. 한 십몇 년 전에 JLPT 2급다고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1호 시험이 더 어렵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방송에서 텐션, 텐션 이런 일본식 영어 속어를 듣는 것도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그냥 기사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1호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판매 부진의 특별 조치는 SUV 공세, 한국 제네시스가 BMW X3의 라이벌로 판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판매 부진이라 적시하고 있고 특별 조치라고 해석한 이 테코 이래라는 부분은 경기부양책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로 주식 가격 등이 하락할 때 자본을 수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네시스 판매가 정말 안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기사고요. 그리고 BMW X3 라이벌로 발매라고 써져 있는데 느낌표와 동시에 물음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중에는 현대의 독립 브랜드 제네시스의 장기간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라이벌 렉서스가 미즈오 아케라렛 데이루 조타이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미즈오 아케로라는 단어는 무언가에 크게 앞서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렉서스가 한국 제네시스보다 엄청나게 앞서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일본어 몰라서 사전 찾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렉서스가 제네시스보다 판매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일본 언론이 제네시스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네시스가 해외에서는 비록 판매가 부진하지만 한국에서 G80이 예전에 월 4천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G80급의 차량이 월 4천대씩 팔리는 나라는 손꼽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급차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다음 정도로 세계 5위 수준의 아주 큰 고급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일본도 고급차가 많이 팔려도 일본은 C클래스나 A클래스같이 작은 차 비율이 높아서 아마 한국 고급차 시장이 롤슬로이스같이 초하이엔드급을 빼면 아마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클 겁니다. 제네시스는 현재 전 세계 5위 수준의 고급차 시장을 가진 대한민국을 홈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GV80 관련 기사를 봐도 판매 부진이 계속되는 제네시스의 기사 회생을 위해서 GV80이 투입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라이벌인 렉서스에 비해 늦은 신차 출시 등으로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GV80의 경쟁차로 렉서스 RX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산 벤틀리로 불리며 GLE와 X5가 경쟁차라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GV80과 GV70의 일본 기사 살펴봤습니다. GV80이 컨셉카로 공개된 이후 2년간 정말 많은 GV80의 언론 자료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선함이 사라지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GV80이 지난 2년간 수많은 언론과 포털 등에 노출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이 1세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물론 개인 소견일 뿐입니다. 원래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 소식이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존에 판매 중인 차량 판매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차 소식은 차량 출시 한 두 달 전에 이미 판매 중인 차량이 거의 소진되거나 생산을 중지할 때쯤에 그때 신차 소식을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랜저나 K5 소식은 원래 GV80보다 상대적으로 신차 소식이 아주 적었는데 출시를 앞두고 최근에 막 봄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랜저나 K5의 신차 소식은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기존에 판매 중인 그랜저나 K5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그러나 GV80이라는 차량은 1세대예요. GV80 차량 소식을 미리 막 내도 별 악영향을 줄 다른 현대 SUV가 없기 때문에 GV80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신차 소식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패턴은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1996년에 코엑스에서 열린 TV론 신차 발표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TV론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미 HCD1 컨셉을 신문기사로 내면서 이미 출시 1년 전부터 신차 TV론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신차 TV론 소식을 이미 출시 1년 전부터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차에서 이미 스쿠프를 단종해서 현대차에서 판매 간섭할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언론 노출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TV론이나 GV80같이 미리 신차 출시 소식을 노출하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묶어두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미 판매 중이었던 소나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소나타 출시를 단 2개월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스파이샷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의 성장도 신차 소식을 좀 더 많이 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90년대에는 신문이나 잡지에만 의존했던 신차 소식을 2000년대 들어서 보베드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장이 되었고 현재는 개인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신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거의 첫 영상도 산타페 스파이샷이었고 저같이 이렇게 소규모 채널은 사실 다른 매체나 플랫폼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노출되기가 힘든 구조였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